이태원의 그 유명한 피자가 계곡으로 삼육을 했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잔 하고싶을때 그리고 간단하게 요리하고싶을때 이럴때는 이곳 피자 레볼레이션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가격이요? 요리하지마세요 무려 맥주세트 7900원 1인세트 맥주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자 한 조각이 대박 대박 먹기좋게 조금씩 다 잘라져있어요 고기 육즙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나 씹으면 씹을수록 소스와 고기의 조합이 너무나 좋은데 소스가요 짝단위에 양주를 썼다고 하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살짝 취할것 같은데 쉬림프 피자는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이 지카가 남자라면 쉬림프는 여자? 피자는 그래도 들고 먹어야 되거든요 쫀득쫀득하고 전혀 도우가 딱딱하다는 느낌도 안들고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거기에다가 아니 쉬림프 이 새우에 이 소스와의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도우가 살아있는거 보여요? 시간이 지나도 이 도우가 딱딱해지지 않는다니까 이 피자 식어서 맛없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! 입 너무 크게 물렀다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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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개인적으로 이 쉬림프 피자를 더 선택할 것 같아 음! 톡톡 터지고 너무 맛있어 상큼해 맥주왕장갑 야! 진짜 시원하다 7,900원으로 맥주, 피자 이 모든걸 한 세트로 먹을 수 있으니까 혼자 간단하게 톤수를 하고 싶은 분들 이곳으로 오라니까 안녕 rant 을 오레 탐 統